먼저 이번 시간에는 사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쩌면 가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ISA? 무슨 정치적인 그런 거 아닌가 라고 하시는 생소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맘때쯤에 금융기관에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ISA 검색을 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안내가 되는데 가입 대상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자산관리, 재테크 또 무엇보다 이 수업시간 자체가 금융자산관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정보인데 이 가입 대상은 직전 당해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입니다. 그리고 농어민을 포함을 해서 전금융기관 1인 1계자로서 가입이 가능하고요. 대신 조건은 단 직전 연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가 되는 상태의 가입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나이비 판도는 연간 2천만원까지 가능하고요. 5년간 누적 최대 1억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의무가입기간이 있는데요. 의무가입기간은 5년입니다. 단 아래의 경우 한가지에 해당하면 3년인데 의무가입기간 5년이 아닌 예외의 경우를 보면 청년 만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일 경우에는 5년이 아니라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가지고 있고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종합소득 3,500만원 이하인 자 또한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가지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산 형성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자 또한 가입기간이 3년입니다. 조금 더 남았는데요. 투자 대상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예금, 적금, 펀드, 파생결합증권 등에 투자가 되고요. 그렇다고 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세제혜택이 과연 뭐냐?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. 세제혜택은 계좌 내 상품간 기간간 손익통산 후 계산을 한 후 순소득 중에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200만원 초과분은 9%의 분리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200만원까지는 비과세고 200만원이 넘는 그 이상은 9%로 해서 분리과세로 해서 지방소득세를 포함시켜서 9.9% 결국은 10%가 붙는 거죠.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9.9%의 분리과세를 가지고 있습니다. 200만원 이상은. 대신 조건은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비과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물론 의무가입기간은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이신 분은 3년이라는 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사실은 리스크가 적으면서 안정적이고 투자수익을 많이 주는 이러한 것들은 정말 쉽지가 않은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 금융기관이 다 통합이 되고 있는 IE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쯤은 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한 번 가입하셨다고 하면 이미 가입이 된 상태니까 가입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한 번 아 이거 200만원까지의 비과세에다가 설령 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9.9%로 해서 분리과세가 되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